내부터 아마 확인하고 경산지교회 생방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이곳에 새로 얻은 장소에서 들이게 됐는데 시국이 또 이러다 보니까 방금 지나가는 아줌마 한 명 보더니 신천지 냄새가 난다 하길래 뭐라고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까 봐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장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도 있고 이 지역이 대학이 원래는 12개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많은 대학들이 땅값을 이기지 못하고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고 그때부터 경산이 좀 대학 지역이 됐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됐죠 그래서 한 12개 대학이 경산지역에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됩니다 많이 생겼다가 한 4군데 정도가 망했어요 망해서 버려져 있는 학교 비어있는 학교 폐허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미래대 같은 경우는 전문대 중에도 엄청 크고 땅도 컸는데 지금 그걸 그냥 비워놓고 폐허가 된지 건물도 안에 들어가 봐도 건물도 사용도 못하고 땅도 엄청 큰데도 거의 유령 학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대학 몇 개도 탔고 전문대들부터 닫아 나가는 입장이고 남은 대학들은 4년제나 좀 취업률이 괜찮은 전문대만 몇 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 현장에 대학생들이 많고 경제가 또 대학생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역인데 특히 이곳에 이 시국에 맞춰가지고 신천지의 멤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대학생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구 지역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포섭되고 전도된 자들이 대구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2년 전인가 얼마 전에 대구시 전체에 동성로 전체 길을 다 막고 신천지들이 까만 새 옷을 입고 한 번 몇백 명의 청년들이 동성로 거리를 차를 다 멈추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여기 선교단체가 요즘 전도 안 하니까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다 신천지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예 또 허감의 영예 잡히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게 우리가 볼 때 엄청 웃긴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인생에 답이 없으면 그런 거에 넘어가서 인도받고 있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좀 우습게 알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만큼 현장을 좀 실제로 보는 시간이 됐고 정말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또 사실 경산에 이쪽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19년째입니다 2001년도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들어와서 2006년도에 종무사님 만나고 또 이 지역으로 파송받고 지역을 사역하다가 이제 미션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 19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고 왔는데 이 지역을 두고 제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고 말씀도 잡고 하나님 정말 대학 현장에 올바른 제자 전도운동 전도훈련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진짜 중직자 또 목회자 성교사를 대학 때부터 훈련시키는 저 말씀을 내가 받고 여기 왔는데 돌안노운동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2000년 만에 전도운동을 이 대학 현장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조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만남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앞에서 좀 서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처음 오늘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모여주셨는데 제가 처음 우리 단임 목사님 만나고 지하에서 대학 전문교회 시작 처음 할 때 제2돌안노운동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지금 13년, 4년 만에 다시 이 현장에서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현장에 주는 메시지지만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흐름을 바르게 인도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경산지역의 신수강 장로님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한 시간 중에다가 여하시를 주어서 한 홍비루에서 이곳에서 한 대여 성찰인들이 있어서 이곳으로 홍비루에서 이곳을 통해서 대학을 살아나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오늘 얘기해서 하나님 예비한 신물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정말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원히 기름지게 하시고 영원히 기름진 만큼 우리 사회의 큰 부분에 축복을 받아가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무소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의 육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학 보금화를 통한 지역 보금화입니다 4등의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제가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성도님의 가정을 처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신수강 장로님 어떻게 보면 경산 지역의 중직자로 계시는 신수강 장로님 가정에 제가 가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지역의 중직자 가정에 20년 만에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심판을 간 곳이 신수강 장로님이 가정했어요 그리고 강근사님이 목사님이 한 14년 만에 저희 가정에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턱 듣는데 이야 진짜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장로님이 세탁소 하실 때 그 현장 가서 그냥 다락방 이렇게 말씀 운동 그리고 장로님이 강기대 현장 찾아가가지고 부적 뜯어내고 정신 돌아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가정에 가서 보금전하고 했던 거기 일들이 벌써 한 15년 지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5년 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수강 장로님이 가정에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고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교라든가 지역의 모든 스케줄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두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현장을 다 한번 순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지교의 중심으로 지교의 중심으로 제가 집중을 했고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들 현장 현장을 제가 좀 실제로 돌면서 성도 개인과 가정에 미션을 전달하는 사회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신장로님 가정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시간표가 경산지역에 우리 다학전문교회 또 지역을 두고 지교회가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오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도 받는다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시대를 향한 이 지역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은 우리가 한다고 했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경산지역보건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불명히 하나님은 불명히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가 그 언약수인사에 맞다면 불명히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대학 담당자뿐만 아니고 대학에 함께하는 우리 팀들에게는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땅땅치킨 중심으로 또 미션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또 지금 여러분이 카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앞으로 인도를 받겠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땅땅치킨 그다음에 카페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산업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득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일을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웃기는 일이지만 영화를 봤죠 극한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마음에 뭐가 담긴 일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 잡으려고 위장 어떻게 보면 전술로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너무 바빠져버리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보금이라든가 전두의 시간표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 일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갈 수 없는 부분들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목사나 중요한 사람이 그 흐름을 안 놓치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신천지라든가 다른 팀들이 전두는 전략을 보면 기존 교회하고는 쉽게 말하면 전두의 전략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멀리 보고 땅땅치킨이다 그다음에 카페라는 이 지역을 신목사가 이걸 쉽게 말하면 인도받는 중에 얘기를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보고를 들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무너진 청년들 또 무너진 대학생들을 또 실제로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치유하면서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금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지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앞으로 하면 더 크게 또 준비된 시설의 분명이 있겠죠 본격적으로 전두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와 시스템이 분명이 또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산지역이라는 이 지역을 두고요 방금도 조금 신목사 가면 인사말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우연하거든요 신천지 전국 신천지 모임 가운데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산입니다 경산 저도 이번에 유서를 보면서 또 실제로 신천지에서 돌아온 애를 내가 보금전에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에 9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기존 교회 중직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알테스 간다고 나한테 인사로 왔다니까 다락방 교회 근사님이 쉽게 말하면 진짜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제게 소개시킨다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존 교회 중직자 자녀인데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천지에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온 거죠 부모님의 기도와 계획 속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를 도와주는 분이 내년에 알테스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알테스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네가 보금을 내가 볼 때는 아직은 모르더라고요 이래서 자네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 줄 아나 그러면서 보금 설명하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학생이냐 그 신앙 고백이 당연히 있나 이렇게나 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후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신천지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시대의 문제 속에 일으키면서 제 생각과 마음에 그 부분을 또 기도를 했는데 바로 만나진 사람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산지역을 두고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되고 있어 그다음에 경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경산지역을 향한 여기에 앞으로 경북, 대구, 전국의 미래를 두고 대학생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저걸 그냥 놔두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거는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저게 전도운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제가 다락방 만나면서 가장 먼저 뛰었던 현장이 경산지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영남대학교에 94년도부터 제가 실제로 다락방 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94년도, 95년도 내가 대우신학교 다니면서 경산지역에 전도사하면서 경산영남대학교 내가 현장에서 직접 다락방 했단 말이에요 대산교회라고 그리고 실제로 영남대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 있던 교회 그 두 군데를 내가 전도사하면서 실제로 내가 대학부를 맡아서 내가 사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는 대학생들 30명 정도에게 내가 보검질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영접했다니까요 영접해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내가 쉽게로 영남대 안으로 파고들었잖아요 영남대 안에서 내가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이래가 내가 어디 갔느냐 기숙사 파고들었어요 영남대 기숙사 안에 한 30명이 모였다니까요 30명이 자랑이 아니고 다른 다락방 멤버들은 옆에 두, 세 명 모였는데 내가 하는 다락방에 한 30명이 모였다니까요 외국인들 가져와서 그때 당시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리고 영남대 안에 쉽게 말하면 이단 바람 불어 부니까 다 떨어지고 3명 남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실제로 네비게트 출신이면서 정말 이 보검에 반응해가지고 예원교회 청년부로 또 실제로 보니까 상국산업은행에 입사해가지고 그 안에서 직장인 성교에 대한 모델로 응답받을 만큼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잖아요 제가 영남대 안에서 찾는 친구 한 명이었어요 그 친구 한 세 명 정도가 끝까지 남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실제로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고 그러면서 직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부들 전국 수련회 때 간정자로 인도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또 다락방을 안 해요 일단 다락방 교회를 떠난 상태예요 중국에 지금 은행 지점장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를 개최하면서 쉽게 말하는 신목사를 그때 대학생 때 만나고 거성이, 그다음에 주진이, 또 지금 승안이 이런 애들이 만나지면서 제가 영남대 안 다시 갔죠 그 영남대 안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부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본 응답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저는 불미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로마까지 그 말은 세계대학 살리는 모델적 응답과 증거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불신제에서 보호받은 세신산명을 통해 지금까지 응답 속에 와신 이 증거가 중국과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듯이 숨기는 일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듯이 앞으로 여기서 와신 응답이 세계대학 살리는 일에 하나님 중장 모델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뭐냐 대학생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는 데 그게 아니고 지역을 살리는 이 경산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신천지를 보면서요 얘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 청년들이 그게 뭐냐니까 중직자 그리고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 목회자도 신천지에 빠져있고요 여기에 자녀들이 그게 뭐냐 교회 단위에다가 보고 모르고 실제로 이 단위에다가 빠집니다 사이비에 그러면 무슨 말이죠 교회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문제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뭐냐 사이비 신천지로 다 갔단 말이에요 개인의 답을 못 준 거죠 개인의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인을 실제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경적 전도의 단 부분으로 이 개인 인생이 뭐냐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부분에 훈련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사람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실질적인 기도와 전도란 걸로 한 인생에 답을 줬어야 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못한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뭡니까 교회 문제지요 개인 문제기도 하지만 결국은 교회잖아요 교회당 중심으로 실제로 뭐냐 하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교회당 중심으로만 쉽게 말하면 사이로 했기 때문에 이걸 놓친 거죠 정말로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이 흐름 자체를 실제로만 교회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입니다 문화입니다 이 현장의 문화라는 거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지속 시스템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랬으니까 솔직한 말은 뭐냐 사이비가 사단이 실제로 뭐냐니까 완전히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진 애들이 많은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보고만을 두고 바울이 에비스라는 지역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계 대학 전세계 대학을 두고 실제로 뭐냐 어떻게 보면 경산 경산이라는 지역이 하나님 우리를 익혀 하신 거예요 경산 지역에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모여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온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전세계 대학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 속에 익혀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받는 응답은 앞으로 전세계 대학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표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비스라는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바울은 어디를 받냐 하니까 아시아 전체를 본 겁니다 아시아 전체를 두고 바울이 에비스로 파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했는 게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서 가장 먼저 뭐냐 보금을 쉽게 말하면 전한 겁니다 개인 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만난 사람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멀리 보고 가장 먼저 시작해 될 분이 뭐냐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셔야 된다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알다 아닙니다 이러고 실제로 바울이 보금을 설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실제로 그 보금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이 거기에 안수했는데 열두 명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걸 두고요 신목사는 지금부터 또 여러분이 지역과 가정에서 실주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내가 매일 한 명에게 보금 제시한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 한 명에게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한 번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는가고 안 하는가고는 전혀 차이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부산에 화요일날 부산 임만울교회에서 총신 강의를 영상 촬영을 한다고 내가 내려갔잖아요 이래서 저녁에 연락이 왔다니까요 임만울교회 장로님 시켜보는 사무장 장로님이 대구 목사 오는 거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나 좀 충격받았어요 연락을 주려면 진작 주든지 저녁 9시대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대구 목사님 오는 거는 좀 그렇다 하면서 그리고 또 더 충격되는 거 그 다음날 내가 목사님 한 번하고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어느 목사가 그걸 알고는 내가 식사하기로 한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대구 목사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야 그 친구가 다음날 유목사님을 면담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사님과 같은 분하고 면담을 하기 전에 대구소 목사하고 밥 먹고 이러면 유목사님이 혹시나 옮기면 안 된다 이래서 밥 먹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고 연락 왔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충격이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부분에 예민하구나 진짜 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전식으로 코로나는 어떤 사태 속에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만남과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건데 무조건 코로나라는 어떤 것 때문에 딱 잡혀있으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역사실 부분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럼 실제로 그날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 아주머니가 식사 서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당이 조용해요 아주머니 많이 어렵지요? 이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지나갈까요? 이러면 그렇게 묻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안 끝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안 끝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사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돌리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진짜 인간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아주머니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는 아주머니의 영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보험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잠깐 서병하러 온 아주머니가 보험을 설명했다고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우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고요 아주머니 집이 어디입니까? 수용로 교회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수용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보험을 설명했어요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영전 메시지까지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주머니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아주머니 보고 교회에 가서 하는 그 친구분을 따라 교회에 다시 한번 꼭 가보세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보험받을 대상자 꽉 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하게 일을 합니다 어디서 접촉점을 찾지?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전부할까?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요 답을 갖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요? 어떻든지 보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탁 먹고 노우면서 만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노우면서 내가 많은 팁 줬죠 차비 이러면 보험 제시해라 한번 해보라니까 이러면 해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 전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여러분 핸드백이나 가방 안에 진짜 이런 보험 제시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보험을 안 받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다니고 자료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중직자 편지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 내가 한 번은 한 명의 얘기는 내가 보험 제시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명은 내가 쉽게만 영접시킨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영접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하는 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근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실제로 보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미션홈에서 이제 애들에게 이 훈련을 실제로 시키라니까 모든 성도님이 여러분이 실제로 하세요 영접 내가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진짜 보험 전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내가 보겠다 일주일 동안에 한 명도 영접 안 했다 그러면 일주일 되기 전에 언제든지 나가세요 밤 10시다 자기 전에 나가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이 기중한 보험을 내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제나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보라니까 불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한 답을 할 겁니다 나는 이거 안 잊혀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내게요 수정이 우리 교회 이수정이 하나님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만난 사람이 수녹이 아닙니까? 그 수녹이가 보험도 없고 지금 가족 전체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수정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자체가 든다는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한 군대는 다락방 이 영접되어진 사람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은 한 군대는 내가 다락방 말써문동하는 장을 열어보겠다 노송일이가 여기 왔지 중고등부 애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 시간표에 맞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훈련시키라는데 그 미시놈을 데리고 있으면서 뭐 할 거야? 밥만 먹고 자고 뭐 그게 미시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당연히 되겠죠 한 3개월 정도 여름에 다락방을 만약에 취소한다면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나도 당신과 함께 같이 교회 가고 싶다 사람은 올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명은 내가 교회화한다 나와 함께 같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내가 쉽게 인도받아 보겠다 모든 성도 모든 지역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올해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 전도 삼천 제자 운동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올해 한 사람씩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씩만 함께 쉽게 말해 교회를 같이 예배들어 오게 된다면 삼천 제자 금방이 나쁘다 제가 올해 이야기 했잖아요 올해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을 거라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일이 일어날다면 우리 전성도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700명에서 1000명은 금방 모을 거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꽉 찼는데 여러분이 진짜 보험 가지고 있고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라니까요 좀 더 다른 말로 신천지로 이렇게 갈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말은 그리스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개인정도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답이 나올 겁니다 불명이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개인이 아직까지 내가 보급이 실질을 뭐냐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깨닫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실제로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누림이 되게 없구나 내가 어떻게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에게는 응답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안 담겼구나 보금을 사랑하고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게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구나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설득한 거 생각 설득한 거 고민하고 있지 내가 진짜 뭐냐 기도 안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못하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극이 오고 여러분이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뭐냐 여러분이 전도 속에 기도 전도하게 되겠죠 요래 만들어야 됩니다 요래되면 당연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게 그랬다니까요 제게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말씀 듣는 중에 제게 일이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럼 실제로 저는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하루에 한 명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말하고 싶어 보고 말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목상 본인부터 한다고 마음 먹으세요 저도 이번에 미션홈에서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일단 나가는 문을 다 막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문을 막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니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개인들마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교회 실제로 뭐냐 덧불이 내리게 만들어라 진짜 전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미래를 두고 당연한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그럼 무슨 쉽게 말하면 기회냐 라고 내가 메시지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미션홈에서부터 제대로 뭐냐 실제로 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부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죠 제부터 이 일이 일어나면 이거 일어납니다 불미의 뭐냐 회당 이 말은 뭐죠 대학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으로 하나님은 불미의 뭐냐 다락방문이 열립니다 말씀은 또 그래서 신장노님 오늘 가정에 제가 첫 신방을 갔는데 가서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솔직한 번으로 15년 신장노님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보건받고 이 흐름 속으로 돌아설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다 축복했잖아요 솔직한 말로 뭐냐 후손들까지 축복받았잖아요 뿐만 아니고 가보니까 장노님 세탁소에 있을 때 그 환경 안 좋은 데 계시다가 가보니까 아파트에 딱 맞는 두 분이 계시 딱 맞는 그 아파트에 계신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환경 모든 부분을 육신적인 거 말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눈을 보이는 부분 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얻어걸렸잖아요 진짜 이제는 뭐냐 장노님 가정에 제가 그냥 신방하러 온 게 아니고 정말로 15년 전에 만나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던 거 그리고 장노님 현장에서 진짜 경비하면서 장노님 아파트 전체 사람을 두고 장노님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소주하면 육신적인 경비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진짜 파수꾼 역할을 해라 진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뭐냐 말소문 등이 벌어지도록 대학 현장 안에서 장말로 말소문 등이 벌어지도록 불신자 전도 여러분이 다른 게 자꾸 포인트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거 하다 보면 기존 신자 가운데 기존 신자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가 외비된 자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경제 경제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을 만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실 뿐만 아니고요 그때 같이 일어납니다 핍박과 방해에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저는 경험한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불신자 전도하는 걸 통해서요 교회에 다니던 기존 신자 보고 충격받아 자기가 지금 한 번도 전도 안 해봤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뭐냐 불신자에게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신자가 현장에서 영접하는 걸 기존 신자가 본 적이 없다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전도하는지 불신자가 현장에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걸 기존 신자가 본 적도 없다니까 전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이러다가 불신자 전도하는 걸 보면서 기존 신자가 눈을 열려 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말순문도를 펼치라 다시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면 이거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문 열립니다 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현장으로 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바울이 이 일을 전하는데 열두 명 정도 나왔잖아요 이 열두 명의 현장으로 바울이 쉽게 말하면 파워드가 넣는 겁니다 또 이 열두 명 중에 예비된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해당으로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면 요한이 또 쉽게 말하면 바울이 여기에 이미 미션을 훈련받고 있는 애들에게 실제로 뭐냐 이 일을 훈련시키고 이 일이 되는 것만큼 요한을 통해서 대우대의 문이 열리겠죠 대우대를 파워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장말로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요 기존 신자도 살리고 실주는 뭡니까 장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사명자가 나오도록 사명자가 나오도록 지속해라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지속해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뭐냐 이 경산지역이라는 이 안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대학생에서 나와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뭐냐 지역을 치유해라 지역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파워들었잖아요 그는 바울이 에베소만을 본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봤죠 아시아 전체를 본 겁니다 아시아 전체를 보고 일단 에베소 파워드 가서 에베소에서 어디를 봤죠 회당을 파워드가 회당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제자를 찾고 제자를 데리고 두란너에 따로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바울이 뭐냐 에베소라는 지역과 아시아 정체에 뭐냐 문화를 뒤바꿔봤다니까 문화를 거기에 이제 2년간 집중한 겁니다 경산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뭐냐 이 경산이라는 지역을 파워드하라니까 지역을 치유하라니까 지역을요 그래서 신목사는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산 지역 특히 시청 쉽게 말하면요 경상북도잖아 경산이 어떻게 보면 경산 지역에 관계된 모든 쉽게 말하면 기관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를 한번 경험했잖아 경산시 처음부터 해가지고요 경산시 들어가고 보건소 우리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또 실제로 뭐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뭐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띠라 기관하고 연결해라 기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또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응답 주신 기관을요 바탕으로 딱 삼고 그 다음에 뭐냐 진짜 여러분이 신천지 같은 그런 조직과 다르게 투명하면서도 불명이 뭐냐 이 대학 지역 경산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로 뭐냐 바르게 딱 돕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갔더니 그 보건소에서 소개해주는 한 가정을 바르게 도왔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팀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너무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뮤지컬팀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약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예방 교육해온 거 여러 가지 또 부분을 학교 그 다음에 대학 안에도 학교 안에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실제로 뭡니까 기관을 통해서 현장에 경산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 파고 들어가면 돼요 딱 줬습니다 지금 뭐냐 코로나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지금 심리상태 그리고 얼마나 말해줬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거승이나 교회 안에 심리상담 상담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팀이 딱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 사태 이후에 지역주민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돕는 일을 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많은 의료인들이 육신적인 부분 코로나에 걸린 그 부분을 검진하고 확진된 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지만 그 안 걸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와지는 불안감 공포 우울증 이 부분을 우리가 전문인들이다 실제로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애들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현장을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거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손 모지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만 해도 문 열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치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 유대인의 제사장 특히 서계야의 일곱 아들이 마술이라는 걸로 또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도 못 만난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거짓 치유 틀린 치유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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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좀 이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실 뿐은 아니고 실제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같이 다님도 치유 역사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의사들이 해결을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 의학적이면서 영적으로 바르게 복음 딱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시면 이 경산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쾌할 수도 있다 또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 경산지역 지역이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려온 사람들 꽉 찼다 이래가지고요 이 지역의 우상 종교를 무너뜨리라 이래가면요 은 5만이나 되는 쉽게 말하면요 우상에 갖다 바쳤던 물건들이 은 5만이 되는 것들을 불태우는 역사에 나왔대요 저는 15년 전부터 경산에 처음을 때부터 이벼이 세졌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길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성취될 거를 믿거든요 지금도 성취될 거를 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경산 대학을 하나 살렸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 안됩니다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대학을 들어가가 대학삭자들이 대학을 살리면서 뭡니까 대학에서 일어난 제자를 데리고 경산이라는 이 지역을 파우드로 이 지역의 문화를 뒤바꾸는 그래야 대학생들이 지역도 알고 대학 현장도 알고 교회도 아는 겁니다 파라와 로카를 아는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보건가님의 교회가 실질한 개인을요 현장을 살리도록 그걸 아는 교회 쉽게 말하면 중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대학 현장 때 청년 때 현장에서 현장에서 진짜 뭡니까 지형을 두고 전도운동하는 걸 봐야 올바른 중직자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중직자되어야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누가 보여주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불미는 뭐냐 로마 보고마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요 로마 보고마를 두고 하나님이 실제로 뭡니까 에베소 지역에 회당을 파우던 겁니다 그 두란노에서 집중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경산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응답과 앞으로 이 경산이라는 지역에 대학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응답과 전도를 가지고 하나 앞으로 로마 보고마 그 말은 뭐죠 진짜 세계보고마 전 세계 대학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여기에서 응답과 전도를 가지고 전 세계 대학을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는 모델만 나와버려도 우리가 전 세계 대학을 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학에 살 수 있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바르게 도와만 주고 그들이 보고만 가도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 보고마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고마를 두고 하나님이 바로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인데 대학을 통해서 지역 보고마 되어지는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델 하나님 이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일을 두고 그럼 여기에서 한 대학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이 응답의 증거가 나오면 이게 앞으로요 전 세계 대학 전 세계 대학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응답과 증거를 보고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꾼들만 도와줘도 세계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 현장에 응답의 증거가 와도 그거 가지고 세계대학에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현장에서만 저도 응답이 일어나도 그게 세계보험화예요 나는 경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경산이라는 지역 안에는 대학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전도원도 일어났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는 청년들이 중직자되지는 이게 앞으로요 전 세계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모델 케이스가 될 거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에 전도운동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역사한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자기들 지역에서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저는 앞으로 이 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대학을 순위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보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계보험화 전 세계 대학에 동시에 살아나도록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할 사람이 와서 보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에 실제 그거 하도록 도와주고 오면 됩니다 세계보험화 이 현장이 세계보험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은약 딱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뭘 시작하면 되겠는가 그 은약부터는 귀중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세련되게 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무 쉽게 말하면 중요한 내용도 없으면서 이상한 티 내고 괜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계보험화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세계보험화 전에 하나님이 경산지역과 대학을 두고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전두운동의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지혜에 일어난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보험화 전세계대학 살리는 귀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 신혜원 목사와 이 지혜에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은약으로 한마음되고 이 은약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시도록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은약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